액션!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어? 자기 왔어?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진짜! 호루야! 하지마! 우리 세범씨 때리지마! 절로 가! 절로 가! 뭐야 저거! 세범씨, 이렇게 잘 말 안 돼요! 왜 그래 진짜! 어? 뭐야? 세범씨! 나 세범씨 미사용! 내 말 말 좀! 세범씨! 김세범씨! 왜 이상한 걸 달고 와서 그래? 나 진짜 밤새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? 그게 아니고 제 팬이라서... 죄송합니다! 다시 갈까요? 뭐하러? 대세 지장 없어! 총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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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좋아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왜 촬영장에 오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... 네네! 부탁드려요! 사랑합니다! 팬님! 와! 이거 되게 달다! 이거 먹어봐요! 마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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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범씨 정말 왜 이래요? 지난번엔 형부를 사랑한다더니 일주일 전엔 옆집 남자랑 바람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성년자까지! 으악! 저... 미성년자 아닌데요? 미성년자... 저...저기요... 진정하시고요... 방금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! 사랑합니다! 팬님! 그랬잖아요! 저 갖고 논거에요? 그런거에요? 한 번만 더 용서해 드릴게요! 전 세곱씨 믿어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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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남자 왜 저러니 정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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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파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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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! 박후가 기싸대기를 맞았어요? 네... 그 남자... 좀... 또라이 같죠? 뭐 싸나이이네 싸나이! 뭐 남자가 그정도 박력은 있어야지! 아휴 박력이고 나발이고 신경 써야 죽겠어요! 에이 뭐 남자가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거죠 뭐! 나도 어릴적 주희엄마 꽁무리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우리 둘이 하나 얻은거잖아요! 하하하하! 으악! 으악! 배까지 있는 놈이 감히! 어? 으... 왜 털려세요 정말! 세곰씨야말로 정말 왜 이래요! 아까는 핏덩이란 만나들이 언제 그새 또 갈아치운거에요! 왜 이렇게 문란해요 진짜! 나 하나는 부족해요? 그런거에요? 형님! 제가 누처 말씀드렸지만... 사랑한다고요? 나만 사랑한다고? 한 번만 더 용서해드릴게요! 전 세범씨입니다요! 하하하하... 일러신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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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떠라기 맞나봐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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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!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그건 어제 한 들어가잖아요. 제가 딴 살림 차린 게 아니고! 어쨌든 제발 부탁드릴게요. 네, 죄송해요. 나 아직 멀었거든. 좀 기다려! 강도야! 강도야! 강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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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님! 펜! 세봉 씨, 정말로 행위해요! 딴 살림 차린 거 아니라면서요! 근데 이 남자는 뭐예요? 왜 이 꺼봉의 짓을 하냐고요! 꺼봉! 아니, 그거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요.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할 거예요? 근데 정신 가자!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드릴게요. 전 세봉 씨 믿어요. 아이고, 씨... 야!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어? 어? 안녕히 가세요. 수진! 아우, 진짜 배수진! 아! 나 좀 빼봐! 너무, 아, 꽉겼어. 그 인간한테 전화해. 이 동네에 한 번만 더 얼씽 거리면, 내가 깜빵에 쳐넣겠다고! 아니 누굴 쳐놔. 아 미친놈 있어요 스토커. 그래도 감방은 좀 심하지. 그치 아저씨? 내가 오늘 잘 만나서 얘기할게. 그래 뭐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타일러서 부네. 사람이 못 돼 보이거나 그래 보이지 않든. 야 뺨 봐봐 여기 얼마나 부었는지. 김세범 너 확실하게 처리해. 알겠어? 알았어. 하실 말씀이 뭐예요?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. 앞으로는. 오지 말라고요? 제 얼굴은 TV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. 2002년 6월 20일 쌍문동 자수정 찜질방 광고에서 식혜를 원샷 하던 세범 씨 모습. 그걸 어떻게. 제 척 출연작인데? 세범 씨가 나온 작품은 1분 1초까지도 전부 다 기억해요. 세범 씨가 나온 영화는 극장에서 20번 넘게 봤고요. 세범 씨를 더 생생하게 보고 싶어서. 세월ään이라서. 2년 동안 적금 부은 돈으로 3D TV까지 장만했는데. 세월ään 그 화면으로만 만날게요.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제가 미안해요. 진짜로. 그래도 저는 팬으로는 남아있어도 되죠. 저한테서 오시는 재현 배우도 단혁 배우도 아니에요. 영원한 저의 톱스타예요. 내가 왜 이러지.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. 정말 너무 좋아서. 울지 말아요. 세곰 씨는 웃는 게 제일 이뻐요. 자, 이거 아무렇게나 찍어도 볼 사람 다 봅니다. 그냥 실사로 너만 가자고, 오케이? 네. 자, 발로 갈고리하는 것부터 갑니다. 액션! 뭐, 뭐 이렇습니까? 내 남편 홀린 년이 너야? 누구세요? 잘났니, 팬포인이다! 야! 야, 리얼한데? 야, 뭐 죽어라 본 적금도 너 때문에 다 날렸는데, 어? 이제는 대놓고 만나!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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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